서로 다른 몸들을 만나는 경험의 공간, 리빙 더 바디즈, 다양한 몸, 살아가는 몸의 음성 포스터입니다. 1시, 12월 1일 금요일부터 12월 3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장소, 서울대학교 제1파워플랜트 68동, 흰색 바탕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 포스터, 그 위로 축제 제목인 리빙 더 바디즈, L-E-V-I-N-G-T-H-E-B-O-D-I-E-S가 대문자로 포스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세 줄로 되어 있으며 모든 글자는 두꺼운 획에 각진 모양을 하고 녹색과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음악과도 잘 어울리네요. 포스터의 중앙 우측에는 행사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이름이 영문과 한글, 로고로 적혀 있습니다. 참여예술가 김수화, 김예솔, 김지양, 김원영, 김은설, 김향수, 레지스터 코리아, 유들, 괄호 열고,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고, 괄호 닫고, 유화수화, 이지양, 이반지하, 최장원, 키라라, 한연지, 주최, 주관,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 기획, 김미나, 운영, 아트 인큐베이터, 접근성 기획 및 운영, 조금 다른 주식회사, 지금까지 리빙 더 바디즈, 다양한 몸, 살아가는 몸의 음성 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